고린도 전서 13장 사절 고린도 전서 13장 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을 찾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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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の大きさの果ての山に足し、雲の枝垣に昇って糸高き者のようになろう。しかしお前は黄泉に落とされた。墓穴の底に落とされた。アメン。 これは天使徒、注意せずにお前の高ぶりはことの響きとともにとありますね。この垂らした天使徒がどんなつどみを持っていたかということを表現するときです。 木の響き、、chasなべ You Filợの戦いを言っているのは何でしょうか。 参icz 척の非常に酸味な雅 三義の神の足をたまわらせるのは何でしょうか。 何でしょうか。 阿弥、その心にお抑えを高ぶする。 魔を相次たなき View動画で神の Hauptを狙った。 IRAの僕は深йの探除 Sonのものです。 結果的には良い defensい重heitになります。 결과적으로 음별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첫 번째 원인이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너의 교만함이 교만을 말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절입니다. 에스겔 28절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절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절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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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らゆる宝石がお前を包んでいた。 ルビー、宝曲、紫水色、観覧石、ひまめの、 液魚、サファイア、サクロイス、エメラルド、 それは金で作られた止め鍋でお前に付けられていた。 それらはお前が想像された日に整えられた。 私はお前を翼を広げて覆うケルフとして作った。 お前は神のせいなど山にいて火の石の間を歩いていた。 お前が想像された日からお前の歩みは福であったが、 ついに不正がお前の中に見出されるようになった。 お前の取引が高になるとお前の中に方法が満ち、 罪を犯すようになった。 そしてお前はお前を、 私はお前を神の山から追い出し、 翼で覆うケルフであるお前を、 火の石の間から滅ぼした。 お前の心は美しさのゆえに傲慢になり、 栄華のゆえに知恵を習させた。 私はお前を地の上に投げ落とし、 王たちの前で偽物とした。 お前は悪行を重ね、 異性な取引を行って、 自分の生徒を怪我した。 それで私はお前の中から火を出させ、 お前をやけつくさせた。 私は見てるもののすべてを前で、 お前を地道の愛にした。 アメン、アメン、アメン、 祈ります。 祈ります。 万軍の神の神様、 今日も真理の言葉を引き続き、 今日も真理の言葉を引き続き、 言語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言語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主の口から出る言葉は霊であり、 命たり真理でありますが、 理工の思いや知恵知識では、 理工の思いや知恵知識では、 全くに悟るのは無理であることを、 完全に悟るのは無理であることを、 今、告白しますので、 今、告白しますので、 당신の精霊の力を、 注いでください。 主の神様の能力を、 主の神様の言葉を、 主の神様の言葉を、 主の心に相応しく、 主の神様の言葉を、 悟ることができ、 神様の幸福を、 神様の信仰的を、 自分の信仰的に行こう、 一人に行き取り、 真理の正義の言葉を、 神様の言葉を、 神様の言葉を、 助けます。 弟子の名によって、 祈りと言葉を、 祈りと言葉を、 阿のみなさんによって、 皆さんに今日は、 愛は高くなさ、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야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으로서 명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유괴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될 명령인 계명이 있습니다.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계명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기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본 감정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본 감정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하여라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기본 감정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사랑도 그렇게 해야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노숙자 전도를 하여라 실제로 하려고 현장에 나가보았더니 술주정, 뱅이안, 폭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온전하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 명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자신의 운명을 쏟아붓기 위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때까지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저들을 사랑한 것이 된다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사랑은 계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아멘 빨간불은 건너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빨간불에도 건너서는 안된다 아멘 하지만 빨간불에서 건너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건너가 보겠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려고 한다면 교만해서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교만하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교만하면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기본 감정을 초월하여서 사랑은 인내하고 오랜 창고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사랑의 개명 하나하나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사랑한다 아니면 사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서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도 그것이 패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중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해받으면 그것이 선행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앓고 있는 병든자에게 약을 주고 고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만약에 중위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좋은 중위 아닙니까 행위 하나하나는 선행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자신이 하나님의 비명을 지키는 생활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였다니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선행이 아닌 상대방을 숨겨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중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받고 만족하였다 곤란했던 사람이 만족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공격에 처해있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격이 해결이 되었다면 이 이상 곤란한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理解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중위 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니라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입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뿐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함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중처럼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면 어떠한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죄인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보이면 어떤 것이 죄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멸망해가는지 그것이 보여옵니다 아멘 먼저 겨말한 자는 처음에 죄를 지은 사탄과 똑같은 자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존재도 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나온 마음이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 언덕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당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에 충만한 자 가장 모습도 아름다움의 극취로써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졌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해에서는 가장 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는 온갖 모든 모양의 인상이었던 것입니다. 인장,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모양이 있는 것 중에서 도장을 찍은 것처럼 보증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가장 완성이 좋은 것이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천사당입니다. 이 천사당이 어찌하여 타락했는지 부자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충만하였습니다. 전부 다 충만하고 얼굴도 가장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울 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교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기에 눈꼽이 끼어 있거나 여기에 비듬이 있거나 옷이 찢어진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옷이 찢어져 있을 때 그때 범내고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옷을 범에 걸쳤을 때는 대체적으로 범납니다.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바다 물결과 같이 금세 요동치는 마음인 것입니다.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피조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천사당이 오만방자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습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가장 으뜸 된 자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전까지 찍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도 그 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 즉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오케이오케이라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사들 자유자재로 왕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넘쳐났기 때문에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천지 마무리 창조되어지기 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별도 달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이런 하루의 회전이 없는 것입니다. 영구히 길이가 없는 그 나날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명예와 부를 느리고 있었던 극치를 느리고 있었던 천사당이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아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전부 다 맛본 것이고 전부 다 익숙해진 것이기 때문에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이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즐겼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인간관계 모든 것 다 맛보았습니다. 자극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더욱더 자극을 줄 기쁨을 찾아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카레이소를 했습니다. 혼자서 200km, 250km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를 당해서 이쪽 경추 쪽이 마비되어서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뻣뻣하게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채로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도 넘쳐나고 돈도 넘쳐나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정하기만 하면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다음 계속하여 구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병상이 누워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때 지금 이 때가 행복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때 지금 이 때가 행복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안심이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거라. 2일과 3일과 3일과 만족하거라. 전부 다 적혀있을 때 2일과 3일과 만족하거라. 그 다음날 되었을 때 모두 다 썩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1억을 가지고 있다 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예배 나오지 않아도 좋고 조금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식량이 없으면 오늘 철회로 하라니까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자 안하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주어지거나 하면 이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틀림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 대로 하겠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분발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아 건강하지 어제 일은 뭐야 이미 잊어버려 있습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어디에 가서 쓸까 돈 주머니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아 이제는 무엇을 하고 즐길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지만 행함은 행위는 하느님으로부터 떠나있어 돈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먼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점점점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된다라는 그 마음이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생각이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욕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만의 죄의 제1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던 마음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손질로 생각되어질 때인 것입니다 아멘 손질로 생각되어질 때인 것입니다 손질로 생각되어 한 자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후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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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나 조금씩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매일 너가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있으며 성경도 매일처럼 몇 장에 읽고 있으며 계속 말씀을 짠도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 목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사실 죄가 보여지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는 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자로 살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하여 의식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바보 같은 녀석 맨날 죄만 짓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너한테는 죄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거라 그리하였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여인의 죄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셨더니 저 여자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집으로 제각각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두 함께 들킨 죄보다 불키지 않는 죄가 큰지도 모릅니다 효단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단의 일각은 빙산의 일각은 바다가 있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보이는 것이 한 각입니다 하지만 잠겨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이렇게 일각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너가 심판하는 그 사람의 죄보다 너의 죄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뭐라고 써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절대 안 잊어먹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절대 안 잊어먹죠 뜻이 보여집니다 예각이 보여집니다 예각이 보여집니다 아니면 빙산이 보여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 앞에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밑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밑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깨달으셨습니까 자 일각의 죄를 보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였을까요 그들은 죄인만 보고 자신들의 죄를 의식하지 않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크리스탄의 눈에만 보입니까 아니면 논크리스탄의 눈에도 보입니까 논크리스탄의 눈에도 보입니까 크리스탄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논크리스탄이 보고 있는 죄를 크리스산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쪽이 그쪽이죠 거기서 거기죠 잘했어 자 크리스찬같은 메뉴가 크리스찬의 눈에는 사람들의 죄가 자신의 죄가 더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을 책만하기 전에 사람의 죄를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가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오만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말하고 싶어도 나도 똑같지 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손질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만 심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쁘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닐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오니까 깨끗한 나도 안되겠다 그래서 오지 않겠다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당기지 않습니다 당분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끌어 다니고 더욱더 교만합니다 내가 교회 안으면 역시 목사님이 곤란하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땡땡이 지면 목사님이 나를 끌어주는구나 나는 난동 치는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면 본인이 물속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작전이 하나 물속에서 허우적되는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허우적되지 않을 때 그때 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호흡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사람은 아멘으로 인정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닦아볼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교만하는 사람이 왜 안되는지 하나님을 응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죄를 가진 채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면 또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CAR%TH&S radical 장식 당신이 장식 장식 가능한